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시 블레스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스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간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이세 도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체력을 주시옵소서 말하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체력을 잇기를 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력이 있기를 원하면 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움직이기 싫어하는 나의 몸을 움직여야 하고 시간을 또 내야 하고 먹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의 체력을 위한 예트를 깨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의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일상 17장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만웰의 축복을 누렸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두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원니스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틀을 바꾸고 나의 틀을 바꾸고 전쟁의 모든 틀을 바꾸어 주었듯이 오늘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이 누린 이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사실적인 현실에 도전하라 입니다 다윗은 불레새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요호와의 이름 군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레새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 불레새에는 골리아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본문 17장 4절을 보면 골리아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지역 그리고 그의 키와 그의 외모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과 진인 무기들 그리고 그것들의 무게와 크기 그리고 싸움의 방법을 먼저 제시하는 요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서 있는 사울왕과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레새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여 우상 숭배하며 멸망길로 가는 불신자인 골리아스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아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복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현장에서 거리아내 사업장에서 직장과 학교의 현장과 또 성적 앞에서 전도의 현장과 만나지는 인간관계에 또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골리아처럼 크게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울고 불고 세상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열등의식과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어지면서 문제에 빠져 낙심하고 도태되는 모습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놓쳐버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도 놓쳐버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다이슨 이런 죽음의 전쟁터에서 골리아스의 말을 듣고 놀라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망군의 여우와 이 세상의 주관자여 창조주 하나님이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당당하게 송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나와 함께 하신 망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큰 문제 앞에 도전하고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송포하기를 원합니다 다이슨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출발이지만 다이슨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이슨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나가려면 승리해야 하는 그 조건들 그 세상의 가치관들 그 편견들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 우리의 옛 틀인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고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문제와 사건의 해결자이심을 알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도전하고 그 도전으로 세트를 바꾸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보여지고 아니하는 보여지는 크고 작은 골리앗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놀라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마 두려워하지마 너 힘으로 나아가지 말고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2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가 네가 나를 요호화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 아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어떤 걸 들어야 되냐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불신자를 살리고 세상의 문화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감사하고 또한 구원받지 못하면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과 심판받음에 두려워하고 전도자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교사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면 피값을 내게서 취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의 응답을 24시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 입니다 10주장 46절에 다이신 오늘 요호와께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의 손에 블레셋을 넘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이슨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직접적인 게시를 내려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이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직접적인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장 34절에서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그 곰의 발톱에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또 나를 해야려고 한다면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고 또 나를 해야려고 달려오면 내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사자와 곰도 하나님께서는 쳐 죽이면서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한례받지 않은 그 불레새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멸하게 하시고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요 사우랑 앞에 말을 하고 고백합니다 다이슨 영적육적으로 보면 골리아과의 반대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외모도 큰 것도 아니고 양치기요 형제들로부터 교만하다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핀잔을 들으면서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물매와 돌멩이 다섯 개 또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치와 전쟁을 치를 말도 안 되는 승리할 수 있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장비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다이슨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은 다이시 24시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렸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치를 받아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다면 그리고 문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영적 육적 싸워나간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틀을 바꾼다는 도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바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언약 잡고 나아가는 다이세계 하나님께서 정말 고민하 그 곤리아토 까불지 못했듯이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를 움켜싸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그러한 현실 앞에서도 그러한 사건들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얽어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은 여인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가 태해선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떼지 않겠다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 앞에 보여지는 실상 앞에 도전장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이시 정말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승리자이신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도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앞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깨트려주시는 생명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한 언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오늘 나에게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 또 우리가 다같이 알고 있는 여러가지 영육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더돈짱을 내밀고 송포하여서 반드시 승리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래서 나의 한계를 틀을 넘고 세상의 문화의 한계를 틀을 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만의 속에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감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송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